어이 의사 양반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온거야? 나 지금 다친거 안보여? 아.. 저 리스폰 하자마자 바로 왔는데.. 아니 실러 비켜놓고 그렇게 자꾸 따위니까 울팀 방어라인이 아주 66번 국도마냥 뚫리잖아! 아니 적군 겐지 리버가 나만 자꾸 뒤에서 묻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? 그 현대 알바 아니지? 체력도 채웠겠다 나도 실러로 꿀바라고 시춤한 딜러이니만큼 어쩔 수 없지 영웅 죽지 않아요 딸까를 지르고 뭐야.. 안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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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을 잘못했어요! 나는 니들을 킬자일지라고 위로를 한게 아니란 말이다!